희망 희망으로 무장하고 때론 진흙탕 길을 때론 먼지가 가득한 길을 묵묵히 달렸던 cbs 힐 더 월드 제작진의 친한 여정을 따라가본다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차드에서 제작진은 빈곤과 장애로 고통받는 사남매를 만날 수 있었다 생계를 위해 매일 일터로 나와 어린 손으로 나무찜을 만드는 아이들 그 중 목발을 짚은 소녀가 눈에 띄는데 몇 년 전 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은 둘째 도부다 불편한 몸으로 도부는 간질환자인 언니와 동생들을 돌봐야 한다 부모가 에이즈로 죽고 난 뒤 소녀는 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귓도로 많은 몸으로 바꾸면이 크게 차가운 거라 그런 의미가 못하는 algo Paulo Wil, сил의 정신을 닦아낸 돈은 1,000원 전루구는 몸으로 온종일 뗄감을 모아 버는 돈은 1,000원이 되지 않는데 고단한 생계의 무게는 이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다. 아이들이 짊어진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던 제작진.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짐을 들고 고군분투했던 아이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 최소 40도가 넘어요. 많이 올라가 있던 45도. 서 있기만 해도 지금 더위가 엄청난데 20kg, 20-30kg 되는 나무를 머리에 쥐고 간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저 어린아이가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래요. 빈곤의 무게만큼 제작진을 아프게 한 것은 끔찍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모습이었다. 에티오피아의 한 마을에서 만난 첼라타. 보드라워야 할 피부가 벗겨지고 진물이 흐르길 반복해 상처투성이가 된 모습인데 온몸이 고름과 파리떼로 뒤덮인 아이는 이제 아프다는 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지친 상태였다. 이렇게 끔찍한 광경은 수많은 촬영지를 다닌 촬영감독이 역시 처음이다. 촬영을 하시면서 아이의 피부 상태를 보셨을 텐데 좀 어떠세요? 많이 심각한 것 같고요. 저도 촬영 다니면서 저 정도로 심각한 피부병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아이에게 병을 안겨준 것은 오염된 식수였다. 오랜 가뭄으로 인해 썩은 물이 유일한 식수원이 되었고 악추는 물론 이물질이 가득한 물을 가축과 함께 먹다 보니 병에 걸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근본적인 식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병은 계속해서 악화되기만 할 텐데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질병 앞에서 제작진의 힘은 너무 미약했다. 이 아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기도하면서 찾는 것만이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험난한 길 위에서 제작진은 수차례 고비를 맞이하기도 했다. 도로를 달리던 중 타이어가 터지는 일은 다반사.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현장에선 수시로 발생했다. 빛구장길에서 펑크가 나고 꽝구를 태웠는데 펑크가 난 거예요. 이거 페타이어에 페타이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런 게 없으니까 너무 열악하니까 사실 저희는 목숨 내놓고 지금 달리고 있는 거죠. 수많은 사건과 사고, 위험 속에서도 길을 가야 했던 건 만나야 할 아이들이 있고 주님이 맡겨주신 선교 사명이기 때문이다. 동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알바니아. 이곳에서 제작진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절망과 마주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넘마주의 아이들. 작은 손으로 파리와 구더기가 가득한 쓰레기 더미를 파헤치는 모습에 제작진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고 상한 음식물과 동물 사체가 부패하는 악취 속에 또 한 번 참담한 심정을 느껴야 했다. 죽은 동물들이 되게 많아요. 용소, 들깨, 닭. 그런데 지금 이것들이 되게 부패가 심해서 이 부패된 것들이 지금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저 아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곳에서 냄새를 맡아가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워요. 이곳에는 코를 찌르는 악취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다. 카메라에 담긴 재앙은 바로 정체불명의 의료 폐기물이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주사바늘과 의료용품이 곳곳에 널린 채 어린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이다. 이거 보이세요? 지금 이런 것들이 수백 개가 널려있는데 누가 이걸 썼는지도 잘 모르는 바늘인데 죽다 보면 이런 것들이 찔리고 널려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아이들을 촬영하던 제작진 역시 그 재앙을 피해갈 수 없었다. 피가 묻은 주사바늘에 찔린 촬영감독. 이대로 두면 감염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응급처치를 하면서도 걱정되는 건 이곳의 아이들이었다. 오케이 땡큐 땡큐 벌까 봐 형 걔네들은 매번 그렇게 찔리고 상처나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 좀 미안하고 그냥 내가 맞았다는 게 또 이제 또 좀 죄스럽네 죄스럽고 그렇습니다. 끝나는 날까지 어쨌든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라 믿고 우리 힐더월드 가나 지제 마무리 될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기도로서 저희 힐더월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지구촌 오지 빈곤과 질병의 땅을 찾아간 제작진에게 가장 크고 든든한 힘은 기도에서 시작되었다. 제작진은 곳곳에서 기도했고 또한 시청자들이 보내준 기도의 힘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이처럼 힐더월드의 여정은 한국교회 성도와 CBS 시청자가 다 같이 만들어낸 희망의 새 지도였다. 이런 힐더월드 같은 프로그램들이 CBS 시청자분들의 기도와 후원 그리고 사랑으로 제작된다는 것을 저희 제작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더 먼 곳 땅끝까지 보금을 전하듯 이런 아동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그 아동들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사연들을 저희 CBS 방송을 통해서 꼭 전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사랑을 저희들에게 좀 더 주신다면 정말 기도하며 열심히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수많은 우지와 험난한 길을 달려갔던 CBS 힐더월드 제작진 제작진은 예수님의 눈물이 흐르고 있던 아픔의 땅에서 고통받는 어린 영혼들을 만났고 지금도 어디선가 눈물 짓고 있을 그들을 돕기 위해 길을 가고 있다. 비록 고비를 넘어야 하는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이 길을 갈 수 있는 건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뜨거운 눈물과 기도로 앞길을 축복해주는 시청자와 성도들에게 힘입어 CBS 제작진은 예수님이 만든 치유의 길을 세계 곳곳에 만들어낼 것이다. 더 많은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방송이 절망에 빠진 지구촌 아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의 방송 CBS를 통한 사랑과 나눔의 여정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다.